자, 달리기 2부 상품은 지금과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11일님이 또 1등을 한다 그러면은 아까 150렙짜리 드린다고 했죠? 네 170으로 올려드릴게요 그러면 또 초기화되는거 아니야? 궁플 서버, 트리플 서버 나머지 분들은 다 만약에 똑같이 2등 했는데 똑같은지 없습니다 여러분 2세트 드릴게요 그냥 새로 이거 PVP하면 엄청 빠르게 해야겠네 만약에 아까 아리젠이 몇냅이었지? 4등이었지? 4등 차렐량이 또 4등이어서 아리젠가 더 50렙 드릴게요 4등 해야 되겠네 이분은 1등해도 입구에서 기다리다가 4등 해야 되겠네 4등 어드님이 내 달리기만 하는거에요? 아 아뇨 지금 갑자기 생각난게 달리기라 그냥 달리기 하는거에요 아 왜 달리기에요? 뭐 들고 하면 안돼요? 끝까지 들고 하면 안돼요? 뭐 들고요? 뭐 무게나 그런거 들고 하면 안돼요? 철 이렇게 데리고 데리기 뭐 이런거 발 데리고 아 진짜 지금부터 철을 만들어서 드릴게요 하하하하하하 걷지도 못하는거 아니야고? 그래 활 데리고서 막 쏘면 아 안죽는구나 무게 무게 이거 들면 사면 안돼요 저 웨이트 500인데 괜찮겠어요? 나 무게 500인데? 웨이트 500에 나 이속이 140인데? 나 무게 500에 달리기 110 아 190이네 저 무게 550에 달리기 150이요 아 안돼요 너무 오래 걸릴거 같아요 솔직히 무게를 철 200개씩 드릴려고 했는데 그런거 안쓰고 뭐지? 철 200개면 충분한데 200개면 가볍지 뭐 한 사오.. 사오백개도 될거 같은데 600개까지 드는데? 잠깐만 그러면은 제가 그러면은 무게에 비례해서 제가 드릴게요 아 뭘 비례해서 줘요? 뭘 비례해서 줘? 저 무게가 100인거 같아요 에베 빨려버릴 수 있나요? 꿀발룸 오늘도 카레 먹었어요 다 150인데 저만 여기가 되게 낮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걸 알아서 해드릴게요 일단 일로 와보세요 한 분씩 자 하늘량 무게 500 야 이분 나한테 절대 1등 주고 싶지 않은가봐 야 하늘..잠깐만잠깐만 철이 몇 분이지? 아 철 안에 돌로 할래 돌? 철은 나중에 갖고 도망갈 거 같애 철은 나중에 갖고 도망갈 거 같애 뭘 강력히 번지 지금 얼마 안 타고 집에 만 몇 개 있는데? 만 몇 장 개 있는데 그거 제가 만 개는 캐놨던 거 같은데 근데 누가 내 배에 칠했어 이거 레벨 어드빈님이 이거 올려줄 수 있어요? 레벨은 올려드릴 수 있어요 올려주세요 레벨을 근데 재미가 없을거에요 나한테는 끌어질거에요 내리질 못해요 올리긴 올리는데 내리질 못해요 자 하늘향 잠깐만 내가 한번 떼어봐야겠네 이게 500이라고 그랬죠 얍 자 그러면은 2000개는 안되겠네 2000개? 2000개 어떻게 들어와 2000개 들면은 60공룡도 웃기하지 않아요? 1500개 그냥 안 움직일거 같은데 무게같아 무게 500개 기준 1500개입니다 알아야겠어 이거 들어야죠 저 550이요 자 여기 1250개 자 다음 저 500이요 500이면 1000개 아니 나 1000개였나? 1000개 500개 이거 던지나? 1000개 주셨는데 왜 내 인벤에 1500개 있어? 아 여기 나무예요? 네 나무예요 나 왜 인벤에 1500개 있어 잠깐만 1016개잖아 16개 버리세요 아 이거 언제 국내에서 버리요? 아 요렇게 요렇게 컨트롤키 누르고 네 50개당 자 다음 열거 100개 아닌가? 응? 50당 다음 약 1000개 어디갔어? 뭐야 이거 1000개인데 다 어디갔어 이거 1000개인데 나한테 원래 있던게 있어 어 아 저기 뭐야 56님? 무게 얼마에요? 그 위에다 주워가세요 무게요? 네 저 200개밖에 못 들어요 무게가 얼만데요 웨이트가? 웨이트가 200이요 웨이트 200이요? 속도 많이 떨어졌어 웨이트 200 노새 어디갔나? 물통 만들고 싶은데 물통 만들고 싶은데 아 남부 1000개를 맞췄던데요 웨이트 200이면 여기 무게 70 여기 있습니다 저 노새 무함입니다 왜 주세요 그걸 줘야지 한님 어딨어요 한님? 한님 날로 먹을라 그래 어디갔어 왜 도망가서 무게가 안파 여기 남자분 이거 한입이잖아 한님 무게 얼마에요? 나 왜 이렇게 무거운가 했어 웨이트 웨이트 190이요? 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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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분 저분 1400개 여깄습니다 드세요 한님 우리가 무게에 맞춘다고 우리 이번에 저 앞에 보이는 철상까지 달리기 하는 겁니다 고개까지 중간에 저기 아마 가는 길에 아마 저기는 렉스도 있고 막 할거에요 저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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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 뒤에 뒤로 다 붙으시구요 아 언제가? 네? 아 이거 앞에 여기 애들 아 이거 사람들 해가지고 먹이로 삼으면 돼 저거 네 빠른 사람이 여기를 어떻게 뛰어 올라가야 되지? 수직으로 가는게 나을거에요? 정면으로 직진으로 가는게일거에요? 약간 돌아서 600개만 드세요 200개 버리세요 아 이분 진짜 심각하게 못생겼다 수진이야 수진은 GTA 할때도 못생겼는데 어떻게 이런 캐릭터만 전문적으로 만들어?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 컨셉이요 손이 그지같은거에요? 원래 캐릭터는 막 만드는거에요 막 만드는거 너무 막 만드니까 그렇지 여기 몇명으로 시작했지? 일곱명이요 나머지 분은 어디갔어? 두 분 어디가셨어? 렉스는 괜찮아요 티라노도 괜찮아요 랩터도 괜찮아요 쿠거도 괜찮아요 그런데 기가노트는 안되요 그죠? 기가노트는 안되면 피났다고 보면 되죠? 그건 안돼 그건 안돼 아까 한 분 뭐 잼슨님 아까 뭐 테이밍 때문에 뭐 그래요 여섯명으로 빨리 가죠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계신분만 할게요 다섯 분 야 수진이형 여기 선 들어와 못들어가는데요 그거 들고 달리기 하시는거에요? 차상까지 아 수영 야 꼭대기 들어간 다음에 트리플님이 1등부터 무게 확인해요 몇개 들어왔는지 아 네 여기 뭐야 1등부터 제가 들고있는거 확인할거에요 중간에 버릇이도 모르니까 네 여기 뭐야 자 그러면 어차피 확실하게 스카이포트 듣고 계신거잖아요 네 안되 자 자 준비하시구요 셋 둘 하나 스타트 와 저까지 언제가 진짜 와 겁나 멀다 겁나 멀다 야 속도도 안나봐 아 현재 수영옥으로 다들 비슷비슷하네 레이싱 1편 1등이죠 11일 상어다 상어 저분이 채팅을 여유까지 생기셨어 이제 난 몰라 난 무섭나 안봐 조스가 있어요 상어가 있어요 맥홀로드님 저분 철산 꼭대기 저분 철산에 육식 뿌려놨나요 지금 트리플님 아니요 긍정사람이 왜 또 이상하게 하세요 저분이 먼저 출발하신거 같은데 아까 제가요 아니 템스님이요 자 현재 메소진님이 1등인거 같구요 아 아니다 지금 다행히 지금 흩어졌구나 지금 다들 그죠 철산 누가 호스가 있으니까 다들 자 누가 오실까 나 근데 망할 지금 기가노트 나오는 곳으로 가고 있어 근데 언제 출발하신거죠 저분은 저분 아까 그 테이밍 하신다 아니 그 동러로 가야된다 하실때 그때 출발하신거 같은데 아 그때 출발하시면 우리는 뭐 어쩌자는겨 아 졸려 아 우리 하늘냥 목소리 은근색 지하네 이제 내일은 몇시에 테라 시켜줄란가 아 방향잡구요 아 아니 나 중간에만 걸렸죠 아 이제 제가 지금 집중으로 들어가면 제가 안보이는 두번 걸렸죠 아 아아 안개 걷히면 시작한다는게 아니고 안개 걷히면 시작하려고 와 나 길 잃었다 미치겠다 와 길 잘못 들었다 내 소진이 양 고향을 잘못 잡은 것 같은데 이쪽 벨벽인데 미치겄네 나 아 괜찮아요 자 철산에 제가 먼저 올라가 있겠습니다 미치겄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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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계가 안되네요 이제 야 잠깐 쉬어 잠깐 쉬어 스티미너 오 누가 보이는데 지금 저인 것 같은데요 어 그러네 소진이 양 보이고요 야 씨 비겨 비겨 국어 발견 국어 발견 국어 발견 정갈있고 와 나 미치겄네 여기 야 여기 소진이 양 길 잘못 잡았어 여기에 막 아르젠 내역지 매일 쭉 따면 되죠 그냥 네 쭉 올라오시면 돼요 아 그래요? 상까지 꼭대기까지 쭉 어 국어다 야 저 앞에 국어 너무 많은데? 나 왜 이렇게 달리니까 안돼? 오 눈앞에 국어 두 마리 아르젠 올라오셔서 제꺼 아르젠 먼저 한 대 때리시는 분이 아 때리면 안되는구나 아르젠 똑같아요? 올라갈 수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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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올라간다 야 내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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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희는 기준까지 올라오시면 됩니다 야 저 아르젠만 가면 돼요 뒤에 갈 수 있어 아오 요 아르젠 왜 이리 많아? 전투 소리 나는데? 올라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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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그거 붙었다 야 씨 아 아르젠 아르젠이 자꾸 쳐가지고 떨어지는데? 우와 저 올라왔습니다 어디 있나요? 오 벌써 올라오셨어요? 야 큰일 나 또 1등인데 얘 때려? 아니요 때리지 마세요 때리면 안돼요 때려라며? 아 아니요 안 때려요 도착했어요 저 1등 아 호랑이 아 목마르다 이제 미치겠다 물 없어요 아 1등 고지에 물 없어요? 아 물이요? 아 목적지에 물은 줘야지 저도 물 안 갖고 있는데? 비좀 내려줘요 그거 날씨 조절 안돼요 오 2등 오 와 2등이다 하늘야 나 아르젠 때려도 돼? 야 이속 100인데 저... 110 110 110 110 이속 110 나 캐치로 아르젠 때문에 한번 낙찌를 해봤어요 물 먹어서 아르젠 만들어라 잡혀주세요 이거 아르젠이 아까부터 저 계속 쫓아왔거든요 아이고 죽이 됐을 때 죽이 됐을 때 죽이 됐을 때 죽이 됐을 때 여기 어디 갔나요? 아이씨 나까지 덜어졌었는데 야 오그로그가 나한테 끌렸어 레벨 올리고 와야겠어요 저는 어디 보자 어디 보자 물이 물이 어딨냐 누워 누워 아르젠 죽였고요 어딨냐 물 물 물 저 목마를까봐 올라오면서 채집하면서 왔는데 아 열매를 캐 없는 거 먹어야겠다 저 레벨 올리고 해야겠어요 저는 열맥캐 열맥캐 돌매고 열맥캐 열맥캐 아 여깄어요 물 드릴게요 물 열맥캐야돼 여기 물 드릴게요 여기 물 드릴게요 아니 근데 중요한 건 다들 와서 물 드세요 세 명이 세 명이 세 명이 도착을 했는데 나머지 두 명은 그럼 나머지 두 명은 부르셨나? 어디로? 한 번 보고 올게요 한 번 보고 올게요 한 번 보고 올게요 이거 물 이걸로 바랍니다 한 명 올라오고 있어요 뒤에 아르젠 붙었고 뒤에 아르젠 붙었고 근데 아르젠이 붙었는데 아르젠이 못하고 그러던데 이선 110인데로 아 저 아까 아르젠한테 한 대 맞고 낙대임 입었어요 아 여기 4등 4등이 누구야 이게 한 님인가? 네 할러브님 네 할러브님 하늘 빠져요 기를 잘못 들어줘 하하하하하하 나 그냥 암만 보고 계속 다녔는데 하하하하 야 이거 1등 1등 1등이 11님이었죠 네 2등이 하늘 양이었고 2등이 하늘 양이었고 2등이 수진 양이었고 2등이 수진 양이었고 3등이 수진 양이었고 4등이 할러브님 한 님 자 이제 다들 제가 준 거 던지세요 아 그리고 저 여기 죽었어요 천 개 천 개 저도 여기 천 개 천 일곱 개 정확히 네 네 천 개 한 님 5은 4등이니까 패스 하하하하 수진 양 이리 와요 잠시만 어디 있지 아 여기 어떻게 나가는 거야 어? 어디서 죽으셨겠죠? 스... 스카이프가 안 돼서 혼자 와서 달렸어요 근데 템스님 아직 못 들어왔네 아니요 템스님은 이미 여기 도착 찍고서 딴 데 가셨어요 아 그래요? 네 여기요 네 됐고요 그럼 아 무거워 내가 무거워 하하하하 자 이제 그러면은 자 우선은 어 물받어 여기 뭐야 각자 아니 지금 비 올 때 물받아야죠 자 각자 개선하세요 이제 알아서 분화국까지 안 달려요? 아아 여기서 또 분화국까지 달린다고요? 한번 가야죠 여기서 분화국까지? 분화국 어딘지도 몰라 나 여기서 보일텐데 아아 잠깐만 여기서 어디보자 이쪽일걸요 아 잠깐만 여기 낙상하잖아 저기 같은데 저쪽 너무 못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